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관광산업위원회가 관광산업 붕괴를 막자는 긴급처방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 위치한 백야나라 여행사가 인문학 랜선투어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가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여름휴가는 즉흥 여행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숙박 예약은 제주도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출장 가이드북 출장 더하기가 발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비즈니스 여행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내용을 담았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이 썸싱 코드 페스티과를 런칭했습니다 싱가포르의 F&B 브랜드 특별 프로모션입니다 쿨룩이 우수체험관광 마케팅에 적극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8월 19일자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방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8월 1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죠 조직이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른바 경사노위라고 합니다 이 산하에 관광산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관광산업위원회는요 지난 6월 19일날 새롭게 발족을 한 그런 곳인데요 이 관광산업위원회가 지난 2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관광산업위는 18일입니다 경사노위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합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일단 먼저 합의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골자 핵심은 뭐냐면 대면 서비스에 능한 숙련된 노동자들 우리 업계에서 이분들이 업계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고용유지 이게 주요 골자이자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사정은 고용조정에 취약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 그러니까 간접고용한 그런 분들이죠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추진을 하고요 관광산업 내 비정규직 그리고 협력업체 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정부 공식 통계로는 이들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노사정은 전문가와 함께 공동실태조사 착수하고요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 그리고 협력업체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관광산업 종사자 고용안정 방안으로 노사정은 관광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숙련된 노동자들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노사가 나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내에는 감원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주요 내용 말씀드릴게요 노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광산업 고용구조실태조사 추진하고요 말씀드린 거 앞에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장려금 지급 대상을 실업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서 무급휴직자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확대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주관 관광업종 경영상황상 실태조사 진행하고요 유원시설업 등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건의 등에 합의했습니다 자 아울러 노사정은 안전이 담보된 관광산업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데도 뜻을 같이 했는데요 노사정은 현재 고갈 상태인 관광지능개발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원 확보를 통해 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의지입니다 이 밖에 관광산업에 특화된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 구축 시행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관광수요 창출 그리고 관광산업 융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 추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상 경영지원 컨설팅 시행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노사정은요 코로나19 종식까지 관광산업 경영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는데 노사는 상시적인 대화 창구를 구성 운영하고 경영계는 노동관계 법령의 철저한 준수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문의 관광산업위원회의 향후 논의 방향도 함께 담았습니다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산출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관광산업 미래 TF 구성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여행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했고 한 발씩 좀 양보하면서 좋은 결과 가져오는 취지로 생각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가지 내용 좋아요 합의원 도출 좋은데 사실 각 개별 회사에서 노사 문제 이런 위기상태 뭐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롯데관광에서 그렇게 그 저기 뭐죠 저런 것들을 받으면 뭐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하나의 상징적인 대처와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받아들이기엔 사실 좀 현장 상황은 녹록치 않죠 그래서 아무튼 또 이렇게 노사정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다고 하니까 뭐 안하는 것보단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안하는 것보단 백배 천배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침체된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관광업계 체질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들이 대상이겠죠 여행업계 특화지원 관광업계 체질개선 마이스 경쟁력 강화 민관 공동 할인 프로모션 등 업계 생태계 유지 및 관광 활성을 위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도내 관광사업체 약 125개소 정도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없어질 때까지 합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0만원 선정 방식은 별도 정성평가 없이 접수 전용 이메일로 신청서류 접수 완료한 순으로 됩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원 내용은 업계 경쟁력 강화 및 관광 수요 창출 관광객 유치 비용 이렇게 있는데 홈페이지 개발, 예약 시스템 구축, 외국어 안내 표지판, 메뉴판 제작비 종사자 직무 교육 같은 것들 컨텐츠 강화, 홍보 영상, 미디어 컨텐츠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관광 상품 개발에서 OTA에 업로드하는 비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홍보 영상 송출 비용 이런 것들 한다고 합니다 홍보 마케팅 비용 언론 광고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서울관광재단에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우리 이제 선별해서 500만원씩 줬는데 이것도 경기도에 위치한 우리 여행 업체들 지원하셔서 최대 3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업체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맞나? 아무튼 서울 다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업체수는 빨리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 뉴스 안 들으시면 이 기회도 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트래블 데일리 뉴스를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음 소식 트립닷컴이 올 여름 휴가 기간 국내 여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렌드 분석해봤는데요 해당 기간 여행객들의 국내 수소 예약 시점은 투숙일 기준 평균 20일 이내로 평균 38일 전이었던 지난해 수치와 비교했을 때 약 50%인 19일가량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투숙일 기준 평균 2일 전에 숙소를 예약한 비율도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장마철 집중호우 등 여름휴가를 떠나는데 변수가 많아지면서 이른바 즉흥 여행객의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역별 숙박 예약률을 살펴보면요 제주도가 1위 그 다음에 서울 부산입니다 가장 높은 인기를 얻은 제주도는 굳이 말아야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제주도 인기 있는 이유 뭐 비행기 타면 일단 가잖아 다음 소식 한국관광공사는 출장차 부산을 방문하는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유용한 현지 정보를 제공 편의를 돕기 위해 출장 가이드북인 출장 더하기를 발간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주산 출장 가는데 굳이 가이드북까지 참고해서 누가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번 가이드북은 올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 지역에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6개 거점 백스코 부산시청 부산역 해운대 서면역 광안리를 중심으로 기업회의 컨벤션 등으로 인한 출장에 도움을 줄 만한 현지 정보 선별에서 담았다고 합니다 현지 정보는 각 거점의 특색을 비롯해 일을 마치고 방문하기 좋은 야간 관광지 가볍게 산책이 가능한 곳 현지 맛집 그리고 출장 기념품 등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텐츠 제작은 새로운 시도로 한국관광공사는 6개 거점 주변에 숙박업소, 관광안내소,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백스코 등을 통해 가이드북 배포하구요 마이스 누리집 케이 마이스 홈페이지 내에 별도 제작해서 홍보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출장 가는데 뭐 요즘에 인터넷 넣으면 뭐 핸드폰 넣으면 부산 지역 정보 다 나오는데 굳이 이걸 돈 줘서 책을 내서 배포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 8월 19일자 수요일자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더위가 좀 심하고 처서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가 다시 퍼지긴 했지만 우리는 또 억제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 능력이 있습니다 성숙한 우리 트래블 데일리 독자 여러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믿습니다 힘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다는 각오로 버텨와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